아 위에 사격선 있다 시형 어디갔지? 여기 오빠한테 징 하나 남아 찍어주세요 시형 잠깐만 그래야 내가 따라다닐 다 뛰었네 아 어디갔어? 어 깻나고 싶어서 철벽차단 다 돌아왔고 바트 시형 빠트볼까 저 시형 형님 나오세요 그냥 어? 예 호박 모르는 호박 응 호박도 있어 싱 얘도 자꾸 들어가버라 얘네 왜 못나와? 아깐 졸라 호기롭게 왔다갔다 하더니 아깐 지금 아깐 아깐 아칸 아ici Of 향이 오빠 얘 여기 아 마족 들어와 있었네 발목 어 잠깐만 거기 있어 나 이거 풀려면 바로 힐 널 줄 수 있어 여기 모이세요 힐 받고 싶으면 아 씨 성격 아 아니야 이거 힐이 끊겼어 잠깐만 나 아이템 부어라 안 돼 죽어버렸다 치호 뭐하냐 너 여기 전투 지휘관 있어 나 아이템 부어랄까 됐어 우리가 먹었는데 나 살려줘 살려주지 이 사람 아 우리가 먹은 게 아니구나 우린 먹은 거 아니야 tourism 일어나면 두 후 호 후법 두 사 하 아니 네 안 돼 자야 돼 붓이야 나 내일 지.. 졸면서 안.. 아.. 저는 갈게요 그만.. 저도 가야 돼요 누가 나.. 버프 줬는데 누지? 나야?